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분위기를 처지게 만든 걸 그랬어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뭐지? 사연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 읽이지만 읽어볼게요. 어디지? 지하씨가 어디야?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네, 재호. 힘내요. celebrate.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희수라고 하며 오늘 콘텐츠를 권혜진 차장님과 함께 보러 왔습니다. 권혜진 차장님은 회사에서 언니이자 엄마 같은 분으로 늘 많은 도움을 주시는 천사 같은 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차장님의 36번째 생일인데 차장님이 20대처럼 신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유나킴이 노래 중 celebrate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 생일을 앞두고 있는 차장님께 오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차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 뭐지? 꽤 잘 읽었는데? 아, 여러분. 권혜진 차장님이 생신이라시네요. 우리 지금 다같이 여기서 생일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권혜진 차장님. 다같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어디 계세요? 여기 혹시 계시나요? 권혜진 차장님?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동영상으로 많이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많이, 어? 있어요?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 방향을 보시면서 생일 노래를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혜진 차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진짜 얼마나 착하시면 이런 신청이 들어볼까요? 네. 너무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권혜진 차장님 위해 제 곡을 더 신나게 한번 공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당첨되신 분은 끝나고 나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내 곡은 좀 너무 처졌지만 마지막 곡은 좀 신나는 곡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랑 같이 놀쯤이 되셨나요? 네. 진짜요? 네. 한번 다시. 네. 아, 너무 좋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고!